예, 닥터 스테판 24회 시작하겠습니다. 21일부터 조선 동에서 비밀리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가맹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했던 미제침략군 해군의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단이 또다시 부산항에 기어들었다. 이 타격단은 100여발의 핵탄을 축제한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수탄, 유도탄,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호위함 등으로 변성되어 있다.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 타격단은 10월 8일부터 조선 남해에서 다시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일본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해군 함선 집단과 함께 대규모의 연합해상타격훈련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 미제는 항공모함 타격단을 주책으로 하여 강행하게 되는 이번 연합해상타격훈련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우리의 있을 수 있는 그무슨 도발을 억제하고 지놈들이 바라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군사적 압박공세라고 내놓고 떠버리고 있다. 이러한 떠버림은 며칠 전 미국에는 대조선 족대시 정책도 우리를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한 국무장관을 비롯한 오바마 미 행정부 고인물들의 공헌이 한갖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상전과 추구 사이에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그무슨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 채택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5일 조선인민군 각 군정, 군단급 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이미 비준된 작전 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밀침략자들과 괴례들의 일고일동을 각성있게 주시하면서 이미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통원 폐쇄를 유지할 때에 대한 긴급 지시를 접수하였다. 미국은 핵동역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 주변지역 상군과 수역들이 더 자주 더 깊이 들을수록 틀림없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이 불이해 당할 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때없이 들이밀고 있는 밀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변함없이 미 행정부가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밀국이 먼저 움직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거약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고안자도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도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때없이 가하고 있는 당사자도 다름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민과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떤 적대세력의 험악한 도발책동도 자체의 막강한 군력으로 손간에 짓붙이며 자신있게 맞받아 나갈 수 있는 만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체의 배기 2013년 10월 7일 평양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정세가 아주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긴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하고요. 10월 7일자입니다. 제목은 미제 침략군 핵타격 수단들이 빚어낼 참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내용에서 특이한 부분을 뽑아보면 원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된 바와 같이 10월 4일 새벽에는 지난 9월 30일부터 조선 동해에서 비밀리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감행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였던 미제 침략군 해군의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단이 또다시 부산항에 기어들었다. 이 타격단은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수탄, 유도탄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호위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 타격단은 10월 8일부터 조선 남해에서 다시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일본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해군 함선 집단과 함께 대규모의 연합해상타격훈련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조지 워싱턴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단이 지난 9월 30일에 이어서 10월 4일에 들어와서 10월 8일부터 두 번째 연속적인 해상훈련을 벌인다는 내용인가요? 이 타격단이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남코리아의 군대도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남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했다는 내용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군사연습이 단순한 방어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이고 그것도 핵공격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의 표현대로라면 북침 핵전쟁연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원문을 읽으면요. 사태의 엄중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상정과 주구 사이에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그 무슨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이 채택된 것과 때를 갖춰야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코리아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게 3단계죠. 북을 공격하는 전략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합의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남코리아의 정책적 합의와 실전훈련을 함께한다는 측면을 북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원문을 읽으면요. 이와 관련하여 10월 5일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급 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이미 비준된 작전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미일 침략자들과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각성있게 주시하면서 임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 퇴서를 유지할 때에 대한 긴급 지시를 접수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죠. 10월 5일에 최고사령부로부터 비준된 작전계획들입니다. 최근에 비준됐다는 거죠. 작전계획들을 받아 안았다는 것이고요. 작전계획은 전쟁을 전개하는 데서 필수적인 전제죠. 그리고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 퇴서를 유지할 때에 대한 긴급 지시 총동원 명령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3월에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1호 전투 군무 퇴세죠. 그런데 지금은 비공개로 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그만큼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역시 원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미국은 핵동력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 수단들이 조선반도 주변 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 수단들이 불의에 당할 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때없이 들이밀고 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동력 항공모함이라고 명확하게 찍어 말했던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혹한 참사, 참혹의 참자와 참사의 참자가 같은데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핵 항공모함을 파괴하거나 마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역시 원문을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변함없이 미 행정부가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10월 3일 캐리가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조건 없는 불가침조약 체결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북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과 협상을 원한다면 먼저 움직여라 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번에 북이 어떤 군사적 공세 심지어 공격을 할 경우에 그 목적이 평화에 있다라는 것.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장으로 보면 협상에 나와라 라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분석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의 유인 매복전에 정확하게 걸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합동군사 연습을 주관하는 미군은 8일부터 10일까지 원래 교육을 연기하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핵항모는 태풍 피해가 없는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고 하는데요. 태풍이 아니라 북의 공격으로부터 피했다. 다시 말해서 태풍으로부터의 대피가 아니라 북의 공격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패권 국가의 항공모함이 북의 공격 가능성에 겁먹고 도망치는 초라한 몰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중심이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이 아니라 선하제일강국 조선 북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우선 먼저 북은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해서 유인 매곡전을 참 잘하는 나라입니다. 항일무장투쟁 시기에는 항일 위격대와 일본 관동군 사이에 1대10, 1대100의 대결에서도 유인 매복전을 이용해서 번번이 승리했죠. 코리아 전에서도 미군이 16개 나라와 함께 인천에 상륙해서 북에 치고 올라갔을 때 북이 평양을 내주면서 청천강과 낭림산맥 그리고 구월산 이렇게 크게 포위안을 쳐서 선멸적인 공격을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지원군의 도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지원군의 대부분이 또 조선 동포들이고 이미 1945년부터 49년까지 그 조선 동포들과 북의 지원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승리했기 때문에 모태통의 코리아 전쟁의 참여는 사실상 보온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순망치안이란 말처럼 이후 만약에 미국이 북을 점령하게 되면 그 다음이 중국이죠. 국민당 군을 배우 조정했던 세력도 미국이고 코리아를 점령한 뒤에는 바로 중국을 점령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왕 벌일 전쟁이라고 하면 코리아에서 벌이는 것이 유리하고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략이 되죠. 그래서 모태통은 다른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전에서 미군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군대가 북으로 치고 올라갔다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거대한 포위환 일종의 유인매복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북의 영화 중에 젊은 참모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0년대에 만든 것 같은데요. 역시 그것은 코리아 전쟁 막바지에 진지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일부 지역이 남측으로부터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전화회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 다음에 비슷하게 당하는 모양을 연출해서 남의 군대가 깊숙이 들어오게 한 후 유인매복전으로 섬멸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관된 건 뭐냐면 북이 유인매복전에 매우 능하다는 건데요. 이미 여러 번 9월 16일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9월 21일 이상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재계 회담 연기가 북의 일종의 유인매복전이었다. 남이 걸려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핵항모 조지 워싱턴 홀을 비롯한 일본과 남의 군대까지 참여하는 해상 연습을 겨냥해서 놀라운 유인매복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결과 지금 조지 워싱턴 홀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태풍을 명분으로 해서 연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연습 중에 2010년 3월 26일 백룡도 섬 그늘에 웅크리고 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격침되는 사건 그 사건을 위장하고 언론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죠. 언론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성동격소와 같은 교란인데요. 만약에 조지 워싱턴 화가 파괴되거나 마비될 경우에는 어떤 성동격소 전술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해상 위에 떠 있는데 그때는 잠수함이었지만 지금은 항공모함 아닙니까?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것과 해상에 떠 있는 건 전혀 다르고 그리고 동치로도 비교가 안 되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 특수위원 비행체, 특수위원 잠수함 사실 특수위원 비행체나 특수위원 잠수함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잠수함이 와가지고 어레나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파괴하거나 슈퍼 EMP로 마비시킨다면 전기, 전제장치 모든 동력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러면 핵항공모함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폐비행장 마치 폐차장처럼 초라한 몰골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식물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멈췄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데 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어떤 걸로 견인해 갈 수 있겠어요? 다른 항공모함이 와서 견인해 간다? 참 볼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어뢰 같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 슈퍼 EMP를 통한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마치 공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는 다시 말해서 북이 실제로는 공격하고 그리고 침묵한다면 이게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 트랙과 비공개 트랙의 두 가지 트랙을 이용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는 무슨 기관 고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태풍 피해 때문에 그랬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자신들이 공격당한 그래서 처참한 몰골 북의 표현들에는 참혹한 참사를 당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기관 고장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특히 우리 청취자들은. 그래서 지금 정말 북의 입장에서 매우 좋은 마치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 폐화 같은 장기로 치면 장군을 부른 통장훈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통수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군사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철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슈퍼 EMP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정말 고심되는 상황이죠. 죽을 마실 겁니다. 미군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런 감을 갖고 있죠. 2010년 3월 26일 날 잠수함이 깨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캐리의 발언을 통해서 북이 이 항공마음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캐리의 발언이 어모라는 거죠. 그런데 캐리의 발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북이. 그러니까 9월 18일에 베이징, 9월 25일에 베를링, 10월 1일에 런던 이렇게 외교협상의 1.5트랙이라고 하는 반간밤인 외교협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최종적으로 캐리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북이 그만큼 더 믿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들 생각했는데 10월 7일 날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비공개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북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인매복전에 걸려든 조지 워싱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괴되거나 마비되는 여기서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면요. 북이 이번에 유인매복전은 매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공을 들였다라는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미 핵항모는 심신치 않게 코리아 반도에 들어왔는데요. 올해 5월에만 해도 니미초가 들어왔습니다. 북은 이걸 그대로 놔뒀죠. 별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울치프리덤 가디언 연습 때도 별 대응을 안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그리고 9월 16일에는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켰고요. 9월 21일 이상가족상보 금강산 관광재계 연기도 취소가 아닌 연기죠. 여지를 남겨놨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8일을 베이징, 9월 25일 베를린, 10월 1일 런던. 이것은 7월 중순에 평양에서 한글로 추정되는 비공개 회의가 있었고요. 북과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유럽이 업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8월 초에 1.5트랙이라고 하는 제네바 회담이 있었죠.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외교협상 드라이브였고요. 10월 3일 캐리의 불가침 제약 발언으로 절정에 달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미국은 조지 워싱턴 핵항모 합동 해상 훈련이라든지 미남 안보 연례협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의례적인 채찍과 담근 채 강원책의 투트랙으로 본 거죠. 그리고 훈련 내용도 해상 훈련이라고 해서 사실상 남코리아의 급변사태, 북코리아가 아닙니다. 그때 미군을 비롯한 일본이라든지 등등 대피하는 훈련이다. 여기 또 북의 최고 리더가 경제건설에 집중하고요. 8월 달에 온 데니스 로드맨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또 강조했죠. 북의 여러 가지 선전 내용들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3일 국방위고 10월 4일 조평통에서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있었고요. 이어서 10월 7일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로 꽝 터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항공모함 타격단을 코리아 반도에 들여보내면서 혹시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거죠. 그래서 현재의 코리아 정세가 군사적 긴장 완화 국면이고 그리고 외교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절정으로 캐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별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북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별일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정도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그래서 핵항모가 다시 얘기하지만 거대한 유인매복전에 완전히 걸려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 명분이 어디 있는가 북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경우에 북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 남과 함께 합동해상 연습을 했고 핵항공모함까지 100여발의 핵탄을 실은 거기다가 미국과 남콜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해서 3단계 선제타격 발표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2013년 호국 합동 상륙적전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보다 더 뚜렷한 선제공격은 없다고 할 수 있죠. 이미 미국이 북을 향해서 선제공격을 한 만큼 북이 미국의 핵항모를 공격해도 전쟁 명분은 북에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유인매복전을 준비했는지 미국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걸려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 제한핵전이 아니라 유인매복전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제한핵전을 그냥 벌이면 안 되는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해상훈련을 기화로 제한핵전을 바로 벌이는 것은 좀 비약입니다. 지금처럼 핵항모를 파괴 또는 마비시키는 정도가 딱 들어맞는 군사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한핵전이라는 것은 이미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북이 하와이와 가암도를 슈퍼 EMP로 공격하는 겁니다. 다양한 수단이 있죠. 잠수암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만약에 그때 미국이 북의 동해나 서해쪽으로 보복 공격을 했을 때 물론 북이 잘 막아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막지 못하거나 너무 심하게 공격을 당했다 생각할 때는 미국 서부를 잠수암발 슈퍼 EMP 미사일로 공격해서 확대 제한핵전을 벌인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이 북을 상대로 계속 전쟁을 진행시킨다면 이번에는 미 동북까지 포괄하는 전면핵전을 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핵전이 말이 쉽지 말 그대로 핵전이에요. 미국이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최초로 제한핵전을 벌인 이후 처음이고요. 그때는 패전이 임박한 다 죽어가는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지금은 작은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 특히 핵전은 아무리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심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핵항모를 미사일로 파괴시키거나 슈퍼 EMP로 마비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제한핵전의 사전단계 또는 0.5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 미국의 핵항모 타격단을 파괴 또는 마비시켰을 때 만약에 미국이 그의 보복으로 북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전이 시작되는 거죠. 북의 핵전 3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제한핵전이 시작되고 그에 또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보복하면 확대 제한핵전 그리고도 또 발버둥 치면 전면핵전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북의 작전이 절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의 2013년 북미 반미 전메 대결전에 군사적 대결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의 공격에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단이 파괴 또는 마비돼서 보복으로 북을 공격할 경우 제한핵전을 비롯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보복 없이 그냥 항복하면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협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캐리의 말대로 사실상 조건 없는 불가침 조약 체결이 진행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만약 태풍이든 뭐든 변수로 해서 북이 미국의 핵항모를 공격하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대신할 만한 제2, 제3의 군사적 공세 심지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바로 협상에 들어가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돼야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 최고세련관 신년사에서 밝힌 거창한 변혁 이것은 통일 변혁과 세계 변혁을 말하죠. 통일혁명, 세계혁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동에서 북미 간의 군사 문제 해결, 북일 간의 외교 문제 해결, 북남, 남북 간의 통일 문제 해결이죠.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경 문제 해결, 시리아전 문제 해결, 아프간전 문제 해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힘으로 해결되느냐 말로 해결되느냐 말로 해결되면 좋은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고요. 10월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10월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2013년 북미 반미 대결전의 절정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절정 단계죠. 북이 미국의 핵항모 타격단을 유인매복전으로 해서 지금 거의 인질로 된 상황인데요. 이 핵항모 타격단을 인질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래?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절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쟁으로까지 된다면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다른 공세 공격이 있거나 효과를 받기 때문에 결과는 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초점은 그 거창한 변혁이 연말까지 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절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너무 일정을 절대적으로 못 바꿀 필요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북이 공격하느냐 공격하지 않느냐 공격을 당했을 경우 미국이 보복하느냐 보복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북이 이번에 공격하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실행하느냐 아니면 충분하다고 보고 협상으로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상대가 반응하느냐라는 임기응변이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10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고 11월에 또는 연말까지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고 한 박자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가 정말 조만간 달성되느냐 그렇지 못한 이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항모 타격단을 유인매복전에 걸어서 사실상 인질처럼 만들어 놓은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절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일촉촉발인 가장 첨예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괴보다는 마비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EMP 공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현대전에서 현대전에서 EMP 공격의 사례는 알지 못합니다. EMP 자체가 최신 무기고요. 적어도 핵 분열 융합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을 제외하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몇 개 안 되죠. 그렇지만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여러 차례 보이지 않는 전투가 하늘과 바다에서 벌어졌는데 그런 전투 와중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정황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이 그 공격을 가한다면 대표적인 첫 사례가 될 겁니다. 온세계가 하는 그리고 북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주의 연합의 대표적인 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EMP 공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고 돋보이겠죠. EMP 공격 사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는 연평도 때 폭격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GPS 제밍이라고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남의 군대들이 잡별을 받지 못해서 실제 엉뚱한 곳에 타격했다는 것이 이외에 국회에서 보고됐던 사례를 보면 슈퍼 EMP 공격이 그보다 더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거는 이제 교란이고 이거는 마비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냥 그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껌짝도 못하고. 그건 수리도 안 되고 뭐가 끌고 가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다에 수장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항공모함의 수장, 침몰. 그걸 북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주의 대표 국가를 상대로 벌인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이런 유인 매복전이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미국을 상대로 제한핵전 또는 전면핵전을 벌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작년 12월 12일 날 지상 500km 극계도에 슈퍼 EMP 핵탄을 올려놓고 이 북미 반미 대결전을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 터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자분이 이런 제한핵전, 확대 제한핵전, 전면핵전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원치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단계 또는 0.5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유인 매복전에 제대로 걸려든 거에 대해서 절대로 미국으로 하여금 북을 보복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절묘한 유인 매복전이 이번에 벌어졌다. 미국의 핵항모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와이 감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징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의 입장에서는. 상징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은 맞죠.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을 깨뜨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오 괌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무력이 사실상 파괴마비되면서 전 세계 미군기지들이 철거되고 미 연방 해체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의 폭과 깊이는 전혀 다르긴 하죠. 그러나 그건 전쟁이고 이것은 한 번의 공격이거든요. 그거는 전쟁입니다. 핵전, 제한핵전이고 이거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 적은 부담으로 상대에게 굉장한 타격을 가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효과적이죠. 소련 붕괴 이후 승승장구하는 미국의 붕괴 또는 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붕괴 또는 조락을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줬다면 이번에 미국의 핵항모가 얻어가도 못하는 참혹한 신세가 된다면 그것은 2013년 10월 달에 미국 군사 패권이 붕괴 또는 조락하는 상징적이고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일이 10월 10일인데 당 창건일 때는 특별하게 보고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10월 10일에 즈음에서 이러한 유인매복전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북은 이런 거 참 잘하거든요.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후계체계를 매듭짓고 난 후 처음으로 열린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죠. 2010년이니까 1945년 해서 65돌이 됩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황장엽이 세상을 떠났죠.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날에 맞춰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그렇게 볼 때 이번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이름을 딴 핵항모 타격단은 10월 10일을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10월 10일을 보내는 게 정말 죽을 맛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계속 부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지나친 비약인데 이렇게 유인매복전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미제의 핵심들이나 제국주의연합의 핵심들 또는 유대자본이 긴급하게 태풍을 만들어가지고 이 핵항모가 연습을 하지 않고 도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 정도로 때마침 큰 태풍이 보통 이 점에 불기는 하지만 정말 태풍이 미 핵항모 타격단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마치 과거 몽고가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바람을 심풍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이 일본을 도왔다 이런 건데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미가제까지 들이대면서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2차 대전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던 일본이 결국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심풍이니 가미가제니 이런 것들 먹이면 진다는 거죠. 그 8일날 속보성 기사로 해서 연합뉴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것은 없었는데 지금 남해에서는 일종의 전쟁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해에서요? 네. 영변을 재가동했다더니 군 장성을 몇몇 고체했다더니 총공격 명령을 개시했다더니 실제 내용은 없고 제목만 뽑아서 내버렸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해 수구 꼴통들 중에서도 호전적인 분자들은 북과 전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대한 착각인데 청맹간이도 그런 청맹간이가 없어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고 세상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북과의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알 수 있죠. 미국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데 남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만 가능하고 작전 계획도 없고 그런 정신 상태나 무장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호전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남의 박근혜 정권이 갖고 있는 정치위기 정권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있죠. 이런 거죠. 박근혜 정권이. 미국이 이렇게 나를 박근혜 정권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니 범수구 세력 나아가 범보수 세력은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혹 북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더욱 뭉쳐야 된다. 지금 남의 개혁 세력이 나를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북을 이롭게 하는 거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지금 미국 핵항모 타격단이 유인매복전에 걸려 사실상 인질이 된 상황.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전쟁이 터지면 제1차적인 타격 대상이 되는데 거기다 호전적인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북이 미국을 상대로 또 남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적 공세나 또는 선전적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세를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입니다. 유인매복전에 미 핵항모 타격단이 딱 걸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오도가도 못한 신세 정말로 훈련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태풍 어쩌고 하며 연기했지만 하늘이 돕는다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훈련 안 해도 조지 워싱턴호가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도 과연 안전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훈련은 이번 일을 계획으로 진짜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다라도 늘 죽을 마시고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북이 이번에 미 핵항모 타격단을 공격할 경우에는 남코리아, 코리아, 극동, 세계의 정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남의 통일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그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형 국민행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이나 행동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코리아연대와 평통사가 그런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반전평화 국민행동으로 수렴돼서 그 이름으로 진행이 됐지요. 어제입니다. 10월 8일.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전평화 국민행동이라는 커다란 전선체가 비유하면 항공모함이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이 또다시 중요하게 제기되어야겠네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진보세력은 반전평화운동하고 공안탄압 분쇄투쟁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민주개혁세력이 촛불투쟁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각각 자주통일의 길과 민주주의의 길은 결코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죠. 둘이 아니고 밀접히 연관된 하나죠. 자주통일이 이루어질 때만이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만이 자주통일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루오 내란음모 조작사건 통해가지고 통일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을 가르려고 공안당국 수구세력이 음모를 꾸미고 갈라치기 이간전술을 쓰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통일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공안당국 수구세력의 분열 이간책동에 맞서서 굳게 연대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진보개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합치면 99% 민중입니다. 지금 지지율로는 3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수구세력이지만 결국 그 본질은 1%밖에 되지 않고요. 나중에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지역감정도 없어지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넘어서 진보의 마인드까지 온 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보편화된다면 99% 대 1%의 대결이 선명해지면서 진보적 민주세력의 집권도 가능해질 겁니다. 원래 그렇게 평화적으로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공안당국 수구세력이 극단적으로 나음으로써 지금 남코리아의 정세도 선거라든지 그런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로드맵이 막히고 통일 진보 운동의 흐름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핵항모 타격단을 상대로 한 유인매복전을 보면 이른바 아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가. 코리아 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이번에 미국의 핵항모 타격단을 유인매복전에 걸어가지고 사실상 인질로 좀 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른바 아루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 나온 배후에서의 폭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인가. 그런 내용을 부각한 게 김관진 국방장관이죠. 역시 북을 자극했고요. 지금 남재준 정보원장이 비슷하게 또 자극하고 있죠. 결국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북의 결심을, 전쟁 결심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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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